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맛이 어떠세요? 아유 너무 너무 좋아요. 이런 거 노랑통각 와서 처음 먹어보고 이런 흥분을 하지는 않는 친구인데 너무 지금 흥분 돼 있어요. 너무 너무 아주 진짜 좋습니다. 아 맛이 뭐. 아 그래요. 아 이게 어떻게 맛이 어떠세요? 아주 아삭하고 아삭하고 보석하고 식감도 좋고 식감도 좋고 치킨의 비린맛을 삭 잡아 줘요. 아 이거 진짜 매주...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집 사장님이 너무 멋져. 그래서 맘에 대해서 아 서비스 차다! 하하하하 감사합니다. 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어봐야 맛을 봤잖아 같이 노랑통닭 동해부삼점이의 맛을 평가중 진권이가 만든건데 당연히 맛있죠 진권이가 만든 노랑통닭 동해부삼점이의 맛을 너무 맛있어요 그래 또 친구는 저요? 역시 도둑맛 믿고먹는 도둑맛이 맞는 떡볶이 진짜 맛있어 맛있어 그중에서 제일 맛있는게 뭐같아? 깜풍 저희 이거 진짜 너무 좋아 깜풍?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저거 혹시 저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